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이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이후에 본인이 만들었던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연일 청년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의 질문도 많고 본인이 당에 있는 처에 있는 정치적인 입지와 관련한 질문들이어서 여기에 답하는 홍준표 의원의 내용을 보면 지금 홍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치 구도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고 또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있고 대선 캠프에 들어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본인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어서 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홍 의원은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소속 갑시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에게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딱 적기다.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욕을 먹어도 60, 70표 없어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홍준표 형, 홍형이라고 합니다. 홍형. 지금 여기서 형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친근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홍형 편이다. 지금 성열이, 플러스 삼김,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노답이다. 잠시 욕 먹어도 무소속 갑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0, 70,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세대의 표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해서 삼김을 아우러서 선대위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노답이다. 잠시 욕 먹어도 무소속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자면 충동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답글을 통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짧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당을 지지하고 있는 게 맞겠지요라는 또 다른 네티즌이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의원이 지금 안 된다. 별도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 안 된다 하니까 여기에 믿고 당을 지지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지지하고 있는 게 맞겠지요라고 물으니까 아직은 이렇게 요란한 게 있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하고 있는데 아직은 하는 거 보면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는 다르게 갈 수 있다 하는 영혼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홍준표 의원의 스탠스는 본인은 다음 대선에 꿈이 있고 이번 대선에도 가운데에 윤석열 후보가 낙마를 한다거나 이럴 때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곳곳에서 많이 피력하고 있는데 그러나 무소속이나 또는 경선에 불복해서 나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요청했다는데 왜 응답을 하지 않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했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건 뻔하게 본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바뀜이 없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의 후보로 뽑힌 데 대해서도 지금 본인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들어갔으니까 맨 처음에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게임의 규칙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나왔는데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를 밀어주기는 그렇고 또 민석열 후보를 밀지 않고 독자 출마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에서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를 아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 변화. 그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낙마되는 상황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이거야말로 참 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 누가 제일 싫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이라고 썼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이 세 명 가운데 누가 제일 싫으냐 하는 질문에는 이재명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제일 싫으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도 아니고 지금 윤석열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재명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윤석열은 이재명을 반대 정도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구도에 있는 사람이다. 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재명과 싸워서 다음 정권이 재창출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길이 선거입니다. 그러면 나왔다면 윤석열을 도와서 정권 교체를 하고 이재명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곁길에 나와 있어서 윤석열 후보도 함께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정체성이 뭔가 적의 적은 적이다. 적의 적은 동지다. 이렇게 되면 적의 적은 동지다. 그러면 이재명이 봤을 때 홍준표는 적의 적 아닌가? 홍준표는 그러니까 윤석열과 대척돼 있거나 윤석열과 반대 입장에 있었으면 그러면 결국은 홍준표는 이재명의 동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지금 정치를 잘 풀어서 역학관계를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홍준표 의원에게 화살이 다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자파가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시민을 꼽았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자파 이러면 저 같으면 없다. 생각 안 난다. 이렇게 하던데 왜 유시민을 뽑았나? 유시민만 하더라도 지금 이 새치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농단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유시민 보고 촉새라고 별명이 붙일 만큼 지금 우파 진영에 대해서 글과 말로 가지고 교란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봤다고 해서 사과문을 다 쓰고 국어 절절하게 써놔 놓고 다시 또 법정에 가서는 사과한 것을 싹 뒤집어버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맹비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과 글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어용지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걸 보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홍준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국민들이 그나마 비교적 괜찮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야 유시민을 괜찮다고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겁니다. 그 정치가 그렇게 때로는 축약이 되고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중에 괜찮은 좌파 유시민이라고 하는 거 보면 홍준표가 뭔가 그쪽과 정서적인 연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는 겁니다. 최근에 광주 지역에서 전남 광주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았고 그리고 역선택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면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오니까 조국에 대한 수사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수사가. 아니 한 사람만 그 남편인 조국만 처벌하면 되지 왜 자녀 부인까지 처벌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게 역풍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인 자녀 모두가 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인 공정에 대한 배반을 한 사람들처럼 말하자면 저 반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부인은 대학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과 딸들은 엄마 아버지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스펙까지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다. 이러면 어느 부모, 어느 자식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분들과 조국은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공정, 정의 이런 걸 줄기차게 강조한 사람인데 그 외에도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어릴 적 부모님께 맞아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을 썼습니다. 저는 매를 받아본 적이 없다. 매를 드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말로 타이르는 것이 애들 심성을 황폐하지 않게 한다. 힘들지만 그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홍준표는 어릴 때에 매를 좀 맞아야 해서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매라는 게 세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매가 사랑의 매 이래가지고 체벌보다는 이렇게 뭔가 자녀가 혼자서 삐뚤어지거나 고집 부를 때는 적절하게 부모의 훈계가 필요하다. 훈계. 서양 속담에도 매를 맡기면 아이를 망친다. 하는 게 있습니다. 스페어들럿 스포일드 차일드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면 스포일 망치버립니다. 차일드. 그렇듯이 이렇게 홍준표 의원의 행동거지를 보면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본인이 독고다이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너무 옹야 옹야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교육적으로 매를 드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아이에 대한 훈계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가자 하는 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당에 대한 지지는 아직은 지지를 하는데 나중에 모르겠다. 역시 지금 뭔가 상황을 보고 있다. 간을 보고 있다. 분위기를 보고 있다.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글쎄요. 시계가 홍준표 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창경 TV였습니다.